영등포구가 반려동물 소통 콘서트를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6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영등포구청 별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참여자는 반려견 에티켓, 행동교정, 건강관리 등을 배울 수 있으며 최인영 수의사가 강사로 나섭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로 전화문의하면 되며 신청은 이달 2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.